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야 애틀란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이게 또 잘 안돼요. 2022년도에 제가 유튜버라고 하기 부끄럽게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그래서 연말 12월에라도 열심히 해보자고 했는데 11월에는 독감이 걸려서 2주 동안 꼼짝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아져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면서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봐야지 했는데 12월에 또 코 목감기가 걸렸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지금 한 2주간 아들들 오고 잠깐 밥해주다가 제가 알아 눕는 밤에 바람에 아들들 밥도 잘 못해주고 아마 이게 나이가 들고 갱령이가 되면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사실 아들들 온다고 제가 아들들한테 잘 보이려고 젊어 보이고 싶어서 머리 긴 머리 파마도 하고 집도 다는 아니지만 대충 치워놓고 부엌 위주로 밥을 해주려고 했는데 일주일 밥해주고는 아무것도 못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낮아서 장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트레이드조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세상에 트레이드조에서 떡국 떡을 팔아요. 연말에 아파서 못 와봤는데 여기서 파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사놓을걸. 그것도 메이드 인 코리안이 한국에서 한국살로 만들었으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3불 29파운드에 한인마트보다 훨씬 싸죠? 한인마트가 멀어도 트레이드조가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한국 떡국 떡, 떡볶이, 잡채, 빈대떡, 갈비 트레이드조에는 너무나 다양한 한국 음식들을 판매합니다. 김치, 고추장, 참기름도요. 다음엔 어떤 게 나올까 정말 기대돼요. 갱령이가 되면서 새우 알러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새우 음식을 잘 안 해주는데요. 오늘 쉬림프 스톱프라이 549에 구매했습니다. 큰아들이 좋아하는 마파두부 만들려고요. 가른 돼지고키도 사고 또 두부도 여기서 두모 구매를 했습니다. 트레이드조 유기농 두부가 한인마트보다 훨씬 싸요. 마파두부에 들어가는 두반장을 못 찾아서요. 저는 그냥 스톱프라이 소스 사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럴싸하게 나오거든요. 작은아들 내일 커리 만들어줄 재료도 좀 구매를 하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너무 예쁜, 너무 예쁜 꽃이 있는 거예요. 고민고민 조금 비싸서 고민을 했는데 하나 구매를 하려고요. 나이가 들어서 외로워서 그런가요? 이런 나무들이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자꾸 보면 집에 데려가고 싶어집니다. 두반장 없이 만드는 마파두부 100종원 버전을 따라 했고요. 마지막에 스톱프라이 소스 두 스푼 큼직하게 넣어서 만들었어요. 전분가루가 좀 부족했나봐요. 약간 국처럼 되긴 했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못하지만 아들들에게도 이야기해줬어요. 트레이드조에서 두부 사다 두부 부침해 먹고 떡국 사다 떡국 해 먹고 떡볶이 사다 떡볶이 해 먹고 김치도 트레이드조에서 사서 김치볶음밥 해먹고 잡채도 사다가 먹으라고요.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주면서 아들들과 함께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2년 너무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남길 수는 없지만 2023년에 애틀맘으로 애틀란타의 이민생활도 전하고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구독해 주시고 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볼게요. 지금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도 행복할게요. 행복하세요.